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계도 변형 형태거든요. 자료도 색다르고 가계도 논리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법 했는데 학생들이 잘 풀었어요. 정답률이 54% 나왔습니다. 자, 크게 보겠습니다. 가나다 유전형질 3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얘들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대. 다 독립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가는 A, 나는 B, 다는 D. 그리고 여기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완전 우성이라고 했고요. 가나다는 모두 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P와 여자 Q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 표를 주거든요. 라지 B, 라지 D, 스몰 D의 유무를 결정적인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 P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그 형태. 여자 Q의 유전자 전체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세포에 있는 유전자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요했어. 자, 그림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PQ 사이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자, 자녀를 1, 2, 3이라고 얘기해놨고요. 거기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더한 값을 지금 이 그래프로 주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자, 그리고 밑에도 중요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가만하중 한 형질에 대해서 만 그랬어요. 만. P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유전자형이 같아요. 한 형질에 대해서만. 자녀 2와 3은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전자형을 다 찾으면 됩니다. 가게도 그려가면서. 자, 제일 먼저. 여기 이게 유전자형이라고 그랬는데 남자 P가 라지 B가 없죠. 그러면 스몰 B, 스몰 B만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지 D가 없고 스몰 D만 있으니까 스몰 D, 스몰 D. 자, Q도 보겠습니다. 라지 B, 물음표에 나와서 모르고요. 라지 D만 있고 스몰 D가 없어요. 라지 D, 라지 D. 자, 이 상태에서 자녀들 1번, 2번, 3번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자녀들 정보는 여기 있으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D 중에 얘는 1밖에 안 된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1번은 여기서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몰 B, 스몰 B이기 때문에 여기가 스몰 B를 무조건 하나씩 지녀요. 그리고 스몰 D, 스몰 D, 라지 D, 라지 D라 스몰 D, 라지 D가 다 결정이 됩니다.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라지 D 딱 하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라지 D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스몰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그래야 이 조건과 맞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스몰 B, 스몰 B라 여기도 스몰 B라 하나 있어야 되고요. 스몰 A, 스몰 A라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이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2번, 3번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대문자가 3개가 있고 2개가 있대요. 자, 또 하나 조건 2번, 3번은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D는 표현형이 같죠. 대문자가 5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대문자가 토탈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라지 B가 있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A에서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자, 이러면 얘도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라지 B가 와야 되고 라지 A가 와야 돼. 이래야 표현형이 같은데 그런데 얘가 대문자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모순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가 대문자가 어떻게 되느냐. 2번이 대문자가 여기가 라지 A, 라지 A라고 하고 스몰 B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아무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표현형이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게 라지 B가 아닌 스몰 B, 스몰 B에다가 라지 A, 스몰 A. 그럼 대문자 두 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라지 A, 라지 A였기 때문에 여기도 라지 A 하나 있고 여기도 라지 A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조건이 있었죠. 한 형질만 PQ가 유전자형이 같다. 이게 동일하다 이것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달라야 됩니다. 라지 B, 스몰 B로 확정입니다. 끝. 보기를 보겠습니다. PQ는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다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2 맞고 자,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 표현형이 3과 같을 확률, 표현형이 그럼 여기서 보면 라지 A, 스몰 2가 라지 A 표현형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라지 A 표현형은 4분의 3이 되는 거고 스몰 B, 스몰 B, 여기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라지 D 표현형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3, D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 D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가계도이긴 하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정답률이 54%라 3분 30초 풀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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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